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죠? 스터디 하시면 스터디 회식하시라고 회식하신다고 회식 지원금으로 그 다음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이거 포함해서 커피뿐 포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내시면 돼요 참여하신다고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 번 볼까요? 하나는 Around the Rugged Rocks the Ragged Rascal Rent 이게요 Around the Rugged Rocks the Ragged Rascal Rent 이렇게 우리의 Rugged랑 이렇게 Rugged가 돼요 Around the Rugged Rocks the Ragged Rascal Rent 한 번 읽어보시래요 시작! Around the Rugged Rocks the Ragged Rascal Rent 탈어줬어요 I saw,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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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ver saw no more 두 분만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분 중에서 자, 그러면 네 분 다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 중에 네 첫 번째 참가자 몇 조 대표죠? 1조 대표 1조 대표 2조 대표 2조 대표 해보시겠습니다 시 여러분이 박수 뽑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I saw, so, so, that I could have, so, and so, I ever saw before 네, 내려 come to do competitiveness 1조가 좀 더 유리한 거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네, 시작 fiv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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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o, and so, I ever saw before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started 4병원 미세 Aku 시작 시작! 시작! 성함이? 이동석씨. 일단 동석씨가 1점 가정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잘하신 분? 일단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신 분 누구 맞으세요? 너무 전부 랄빈?! 잘하셨습니다. 둘 중. Around the Rugged, Rock, the Rugged, Roxy, and Rocks. 아아 잘하셨어요. 자, 우리 1촘생이 소감이? 동석 씨. 자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계시고요. 참여하셨던 분들 다 커피콩스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꾹꾹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